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곧나간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번 코너는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일본어로 하면 곧나간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새로운 코너는 곧나간지 이런 느낌으로 지었습니다. 어떤 코너인가요? 아직 잘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단어가 있는데 두 어휘가 있는데 비슷해. 그런데 뉘앙스나 차이가 있죠. 우리말에도 있어요. 이해가 팍 쉽게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새끼와 십새끼가 있는데 똑같이 욕이지만 뉘앙스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개새끼야! 왜 이 새끼야!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데 십새끼가? 그러면 욱, 움찔? 십새끼가 좀 더 강한... 그렇죠. 그렇죠. 개새끼는 워낙 그냥 친구 사이에서 야 오랜만이다 이 개새끼!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나가다가 동창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야 이 개새끼 봐라! 살아있네! 와 오랜만이다 이 개새끼야! 충분히 다들 그러고 살잖아. 근데 십새끼는 동창 우연히 만났는데 아 이 십새끼가... 이 시발로... 지지려고 이렇게 싸움이 되잖아. 호칭으로 못쓰는... 같은 새끼인데... 그렇죠. 개새끼와 십새끼가 똑같이 욕이라도 개새끼는 그냥 친근한 호칭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이 띠띠띠! 이거는 욕이다. 요렇게 같은 욕이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요런 식으로 일본어에도 굳이 욕으로 그걸 설명해야 되나? 아니 이해가 팍 쉽게 돼. 우리 느린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줘야 이해가 빨라요. 하긴. 네. 그래서 형용사가 있는데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 채널을 돌리거나 꺼버려요. 우리 느린이들은 되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십새끼가 더 강한 욕인 게 웃긴 게 십의 새끼면은 그냥 애기란 말 아니에요? 십새끼의 십이 뭐냐? 여성성기를 십이라고 그러지 않냐? 치골 있잖아. 치골. 여성성기 위에 콜리토리스 위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치골. 그거를 국어사전에도 나와있어. 십두덩이라고 그러거든. 와 중학교 때 국어사전 이렇게. 왜? 저 이런 단어 아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하다. 난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지 않니? 그러니까 어휘가 풍부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렴.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사전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십두덩. 물론 나는 십을 찾으려고 찾았지. 근데 그 밑에 십두덩도 있어. 근데 뭐 뭐라고 돼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성성 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뭐 두덩.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왜? 중학교 때. 왜?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친구 새끼, 뒤에 앉아있는 친구 새끼가. 이거 좀 봐봐. 개새끼야. 이러면서 십두덩, 십두덩. 그랬지. 내 친구 새끼 옆에 자리였나? 옆 옆 자리에 앉아있던 놈이 목이 길고 광대뼈가 좀 나았어. 그래서 걔 얼굴에다 대고. 야, 십두덩 봐라. 막. 그래갖고 걔 별명이 한동안 십두덩이었지.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십두덩이 아니. 개랑 십이랑. 십 새끼의 십은 뭘까? 여성성기? 아니 근데 십이. 섹스를 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뻑. 그러니까 이제 이 풀이를. 이런 뻑 새끼. 뻑 베이베. 보통 이제 십을 욕으로 쓸 때는 앞에 이제 패드립이 붙잖아요. 그 근친상감 보통. 어떻게요? 전 들어보세요. 마더퍼커? 네. 보통 마더퍼커죠. 니기미도 이제 마더퍼커인이고. 개색. 아니 그러니까 십알도 이제 니엄이랑 십할 새끼. 이런. 줄여서 십할이 십을 할 새끼인데 줄여서 십할. 그거랑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십을 8년 해가지고 18년. 아 창녀. 네. 창녀 같은 년. 성노동자. 그게 왜 욕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또라이 돼지. 아니 뭐 근친상감 같은. 그게 야야. 옛날에 미개하던 시절 막 노예제 있고. 어? 그러던 시절. 낫 놓고 어? 네. 어? 기억자. 기억자. 아 지금 기억이 생각한다. 나는 무슨 다른 뭐 드립이 있는 줄 알고. 기억자. 나는 낫 놓고 기억자를 몰라. 낫을 낫는데 기억이 생각이 안 나. 기억 니엄지. 아 씨. 근데 어쨌든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그런 무지렁이 시절. 개화가 덜 된 그런. 그때나 먹히던 욕이다. 그렇지. 그럴 때 야이 성노동자 새끼야. 개부럽. 막 그랬지. 그거 봤어?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취재해보려고 그랬거든. 쉽지가 않아. 뭘요? 그 트위터나 어디 짤이 돌아다니는데 문자가 오는 거야. 그 스팸 문자가 오는데 월수 300에서 500인가? 뭐 이러고 사모님들하고 연애하는 남자. 25세에서 35세. 약간 스폰 비슷한. 그러니까 그 그냥 남창이지. 남자 애인 대행. 사모님들의 애인 대행 같은 거지. 그런 그 남자를 구한대. 트위터에서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게시판에 짤방으로 그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스팸 문자가 온 거야. 스팸 메일이나. 그걸 캡쳐를 해갖고 야 이런 알바도 있댄다. 연락처나 메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봤어. 족 같더라고. 왜요? 35세까지래. 물론 내가 동안이긴 해. 내 주민증을 까자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일을 하면서. 합법적인 일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냥 34.9세다 이러면서 좀 구라를 칠까 하는데. 어쨌든 40세는. 40세도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45세는. 45세는 되세요? 되지. 내가 44세인데. 그런 말 있잖아. 고등학교 우리 등교길에 보면 밤차, 꽃길. 이래가지고 맥양집이라고 부르지. 맥주, 양주, 주간, 커피. 방석집?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꽃길, 밤차. 장미. 장미. 그리고 특유의 간판 있잖아. 그리고 참 안이 안 보이는 밤에만 불 켜놓고 영업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가 우리 고등학교 등교길에 쫙 있었어. 아영 꽃가돌 끝에. 등교길에 쫙 있었어. 근데 이제 밤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한 적이 있다? 어, 진짜요? 우와. 뭐 왜 했는지 기억은 지금 안 나. 내가 뭐,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담배피다가 걸렸나? 아무튼 뭐 잘못해가지고, 그, 벌받는 의미로 이제 묶여 있었을 거야. 밤늦게까지 학교에.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고추그링그리고. 뭐, 그랬지. 그랬겠지. 그러다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 어이, 일로 와봐. 뭐, 언니들, 거기 일하는 언니들이. 아, 저 학생이에요. 에이, 학생은 조답냐? 뭐, 이런 말 있잖아. 아, 그랬어요? 그게 유명한 말이잖아. 그런데 40,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45세도 비아그라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충분히 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차별. 그, 25세에서 35세. 이런,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학벌 보지 말자, 나이 보지 말자, 모든 차별들을 철폐하자, 이런 게 지금 문화적으로 많이 이제,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대기업들도 그런 벽을 허무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도, 25세에서 35세로 이렇게 묶어두지 말고, 벽을 허무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지. 곧나간지. 로 돌아가요. 아, 아니요. 아까 10새끼. 아, 네. 개새끼.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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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한마디 던지는 바람에, 우리가 신나가지고, 왜, 이런 떡밥을 우리한테 던지면 안 돼. 그럼 밤새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새로운 코너. 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코너. 곧나간지. 이런 느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온 게 있나요? 네. 와, 대단하네. 이거는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 같은 글이 올라오잖아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헨타이와 스케베의 차이가 뭔가. 헨타이와 스케베. 그러니까 정확히 단어로만 얘기하면, 헨타이는 한자 변태의 발음이죠. 변태를 헨타이라고 하죠. 네. 우리 변태랑 한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태라고 읽고, 일본어로는 헨타이라고 읽죠. 그래서 헨타이, 헨타이 하는데, 스케베는 좀 밝힌다.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정확히 디테일한 게 뭐냐. 우리 예전에 다루지 않았나?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럼 니린이들도 몰라. 안 다뤘다 치고. 그냥 다뤘으면 복습한다는 의미로. 근데 오늘이 저희 코너 첫 시간 아닌가요? 근데 예전에 뭘 하셨다는. 뭐 고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말이 혼나왔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러브 코미디 물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많이 하는 단어죠. 이 헨타이, 이 도스케베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지. 헨타이! 도스케베! 아 미치겠다. 야다! 그렇게 하죠. 아 왜 너무 근데 되게 느낌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약간 포켓남 느낌이었어요.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은. 많이 들어봐서 잘 알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그냥 스케베라고 하지 않고 도스케베, 도엔 따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 A, V 커버샷의 세계에 보면 M, 우리가 전히, 후히 할 때 M가 아니라 알파벳 M, A, B, C, D, E, F, G, H, I, H, I, H, I, J, K, L, M. 할 때 M, 슈퍼맨 할 때 M, M, 그 M을 일본 애들은 받침이 없으니까 발음 못하니까 M라고 하죠. 네, 그렇게 맞죠. M. 그런데 도에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가타까나 토에다가 땡땡을 찍어요. 그래서 도 발음을 하는데 왜 그렇죠? 도스케베, 도에무. 접두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도가 붙으면은 정도가 심함을 뜻하는 그게 되죠. 한국으로 치면은. 존나. 네. 아니요. 존나 그런 거. 아니 약간 다르죠. 존나 씹새끼 막 이런. 욕방이 되는구나. 욕방. 욕방송.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개비리리, 씨비리리. 여기서 개나 씹이 이제 강하게.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도스케베라고 하면 이제 스케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100원에 샀으면 진짜 이득 본 거야. 이 얘기를 이거 100원에 샀어? 오, 게이득. 게이득. 이런 거지. 씹이득이란 말 안 쓰지. 그런 거. 막 갖다 붙이네. 게이득 뭐 이러잖아. 네네. 그렇게 강하게 붙일 거야. 네. 그런 이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오늘 또 무슨 속보가. 아니, 이거는 개인적인 일인데. 지앤동물병원에서 내일은 토리의 예방접종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자, 우리 딸내미 토리. 그런데 그래서요. 도가 이제 개나 졸라. 네. 와 씨와. 이런 뜻에 되게 강하네. 정도가 심함을 뜻하는 이런 접두사고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진짜? 그래? 진짜.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막 이제 도스케베 이러니까 스케베는 알겠는데 앞에 왜 도가 붙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어 교육할 때 이거를 가르쳐주는 경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어학당에 외국인들, 일본인, 캐나다인, 방글라데시인, 베트남인, 중국인,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인들이 되게 많잖아.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 선생이 개이 듣고 막. 존나 이런 걸 안 가르쳐주잖아요. 보통. 그거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책에다가 그걸 쓰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죠. 헨따이는 그냥 변태. 그리고 스케베. 참 그 도스케베의 도만 설명했지 스케베 자체는 설명을 안 했네요. 헨따이와 스케베의 차이. 제가 스케베의 어원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제가 헨따이랑 스케베가 어떤 차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일본 쪽 웹에. 근데 일본 사람들도 헨따이랑 스케베가 무슨 차이냐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정확한 뉘앙스의 차이가 뭐냐. 그 일본 사이트에 올라온 설명글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웃을 수 있으면 그건 스케베고 웃을 수 없다면 헨따이다. 그러니까 드립과 성희롱의 차이.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성적 코드의 조크가 있는 반면에 그 성희롱도 있잖아요. 그랩 이런 것처럼. 아 그랩? 영어. G다. 아 윤 그랩. 윤창준 그랩. G. R. A. A. A예요? U 아닌가? U? 아 몰라. A. A 건데. A. P. G. R. A. P. 아니야? 아 검색해봐. 무식한 것들아. 우리가 근데 영어 방송이 아닌데. 그렇긴 한데. G. R. A. B.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지? 아 그러니까 성희롱과 그냥 색드립. 네. 입이 있잖아요. 색드립은 그냥 낄낄거리고 웃을 수 있는데. 성희롱은 불쾌해지는 그 차이. 그리고 스캡에는 짓궂은 밝힘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망사 스타킹을 봤어. 아니면 검사를 봤어. 그 검사가 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검은 스타킹. 검스구나 검사가 아니라 검스를 봤어. 완전 까만 건 안 돼요. 그 살색 비치는 검은 스타킹. 검스를 봤어. 아니면 망사를 봤어. 그래서. 어이구야. 이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아니 심각해지는구나. 모르겠다. 나는 잘 와닿지 않아. 그 둘의 경계가 불분명해. 나 그런 인생을 살았어. 검스를 보고. 어이구야 여기까지는 스캡이고. 검스를 보고. 그거를 달려들어가지고 찢는다든지. 킁킁 댄다든지. 만진다든지. 바지를 내린다든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헨따. 그렇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성욕과 성벽의 차이라고. 보면 되죠. 스캡에는 성욕이 왕성해서. 아무데나 막 껄떡거리는. 마서우님 같은 분을. 헨타이는 성벽이 특이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지점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그런 저같은. 흥분을 느끼는. 네. 나는 빨래찔깨를 보고 흥분하는 애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 빨래찔깨? 네. 어? 그 흥분 안. 빨래찔깨의 용도를 생각하면 흥분 되잖아요. 헨타이. 나는 그냥 망사. 검스.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좋다. 이게 삶의 낙이지. 이러면 스캐베. 차이가 이제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니눈이들은 잘 알아들을 거야.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헨타이와 스캐베의 뉘앙스 차이. 이렇게 됐고. 네. 그럼 어원을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헨타이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설명 드릴 게 없고요. 그냥 변태니까. 변태니까. 스캐베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어원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스캐베 같은 경우는 한자로. 돌 조자에 평평한 평자를 쓰던가. 조평. 네. 안 그러면 돌 조자에 병사병 지킬 위. 조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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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데요. 야 대한민국의 조병위 씨. 넌 정스캐베야. 분명 조병위 씨라고 있을 거야. 사람이 주면 조병위. 없겠냐고. 병위야. 이제는 그분을 도스캐베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만. 우리 니눈이 중에 조병위 씨. 주민증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민증은 번호는 가리고. 이름은 인증해갖고. 메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큰 선물 드려봤습니다. 조병위. 여기서 반전은 이제. 실제로 옌케베를. 예전에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썼대요. 실제로. 그 어원을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서 평이나 병위가 옛날 사람 이름. 이름 붙일 때 많이 쓰던 한자리. 우리말로 치면 개똥아. 소똥아 했듯이. 평이나 병위를 사람 이름에 많이 붙였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스캐베라고 했었는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자. 밝힘. 특히 여자를 좋아하는. 밝힘. 또는 성적인 걸 좋아하는. 네. 그래서 이제 배 쪽은 사람 이름이고. 스캐 쪽은 스키에서 왔다는 그것도 있고. 그런 썰도 있고. 여자를 뜻한다는 말도 있고. 일본어 단어 중에 스케코마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코마시가 속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스케코마시는 여자를 이제 속이는. 등쳐먹는. 네. 그 마사오니 같은 부류를 이제 말하는 단어인데. 반박을 못했어요. 난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여자가 나한테 사기를 당해서. 네. 지금 거의 한 8년째. 감금 납치. 아니. 그렇지는 않아. 오늘 자기발로 출퇴근을 하니까. 자기발로 집에도. 반대 아닌가 근데. 아 그렇지. 내가 감시를 받고 있고. 아까도 병원 다녀왔는데. 귀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같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벙커 오기 직전에. 이분이 이비인후과를 들렸어요. 네. 제가 왜 저 마사오니 귀가 안 좋으세요? 이비인후과에서. 귀에서 자꾸 서곡서곡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무래도 도청장치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 누가. 누구겠어? 국정원이겠냐? 우리 마누라겠지? 국정원이 내 인생을 왜 궁금해? 우리 마누라밖에 더 있어. 근데 아무튼 귀에서 서곡서곡 소리가 나. 이상해. 치료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더니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귀지가 많고. 귀지는. 아 우리 니린이들을 위해서 의학상식. 오늘 의사한테 들었는데. 네. 귀지 파지 말래. 오 그래요? 면봉으로 귀지 청소하지 말래. 왜요? 귀지는 항생제래. 귀지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떨어진대. 밖으로 튀어나온데. 귀지를 오히려 청소하면 귀에 나쁘대. 건강에. 귀병 나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 90%가 귀를 자주 청소해서 그렇대. 맞아. 너무 깨끗하게 하면 막 아프잖아요. 근데 귀 청소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래. 방치하래. 그러니까 위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적 흥분 때문에. 그렇지. 귀 청소방. 그럼 기피 안 하잖아. 귓바퀴 안쪽 고기에만. 그냥 간지럽히는. 사각사각사각하고 후루룩후루룩하고. 이거잖아. 아니 진짜로 저 궁금한데 귀 청소방이 뭐하는 데예요? 귀 청소하는 데지. 진짜요? 그래. 진짜요? 귀도 청소하고 마음도 청소하고. 여성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허벅지 위로 머리를 대고 귀 청소를 받는 거죠. 해봤어요? 네? 아니요. 봤어요 그냥. 이게 똑같은 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마누라가 나 잘 때 눈썹이나 머리를 이렇게 삭삭 만져주면 잠이 서르륵 든단 말이야. 아 맞아맞아. 내가 우리 마누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 마누라가 잠이 쏙 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 그러니까 요새 현대 사회가 야근도 많고. 척박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퇴근하고. 그런데 휴일이라도 며칠 있지도 않은데 좀 집에서 쉬려고 하면 옆에 이웃에 가까이 있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한다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아니면 앞집이나 뒷집에서 원룸만 짓느라고 공사하고 잠을 잘 데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현대인들은 막 피곤해 쩔어 있단 말이야. 쩔어 있죠. 그럴 때 귀청소방을 가는 거지. 그러면 정말 고즈넉한 방음시설 딱 돼 있고 공기청정기에 이렇게 상쾌한 그런 환경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허벅지를 베고 귀를 사각사각사각 만져주면 잠이 소르륵 들지. 그런데 이제 건강이 안 좋잖아요. 왜 건강이 안 좋지? 귀 파면 안 된다면. 아니 그 의사가 얘기한 귀 파는 건 귀 속 안에 있는 거고. 귀청소방은 말이 귀청소방이지 귀 입구. 깊이 안 들어가. 그냥 귀 입구에서만 사각사각사각 간만 보는 거지. 진짜 잘하신다. 이 디테일. 아니 내가 가본 적은 없어. 나도 얘기만 들었어. 그래서 현대인들의 피곤을 풀어주는 그런 힐링 장소죠. 힐링이자 웰빙. 진짜 좋은 데네요. 웰빙 사업으로 아주 각광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왜 나의 그런 눈으로 쳐다봐.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스캡에 여러 어원이 있다. 네네. 그런데. 하지만 뭐 그게 확실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거의 이게 정설인 것 같아요. 여러 설 중에 아까 그 첫 번째 얘기한. 스캐가 어디에서 왔냐. 첫 번째 이제 스키에서 왔다. 두 번째 이제 여자를 이제 스캐라고. 지칭하는데. 네. 지칭했었다. 그런데 사람 이름으로 원래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요즘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잘 안 쓰는데 이제 평평할 평은 베이라고 읽고 이제 병사병 지키리 병인은 이제 베 라고 읽습니다. 이게 옛날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본에 실제로 지명이 스캐베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스캐베니따라는 동네였는데. 뭐 우리나라도 야동리. 후배위. 후배위는 없나? 뭐 어쨌든. 스캐베니따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런 이름이 된 게 그 동네에 평판이 좋았던 사람 중에 스시키 스캐베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스캐베계에서 참 평판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캐베니따라고 동네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스캐베가 너무 이쪽 의미로 쓰이니까 결국에는 동네 이름을 모모사토로 바꿨다고. 모모사토. 어디 사십니까? 스캐베 삽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을걸? 자질이 이런 거. 아 그건 있다. 그치? 자질이. 뭐 야동리도 실제 있고. 야동리, 자질이. 야동리 이장님이나 자질이 이장님이 지명을 바꾸겠다고 뭐 나서지 않잖아. 스캐베 지역 주민들은 창피하다고 모모사토로 지명을 바꿨는데. 미아리 같은 경우 이름 바꾸겠다고. 안 바꿨잖아. 네. 안 바꿨는데 그때 뭐 미아리라는 동네가 너무 특정성을 가지고 쓰이니까 그거 바꾸겠다고. 옛날에는 미아리 꼬개 그냥 그냥 민요 이런데만 나갔는데 대중가요 제목으로. 눈물의 미아리 꼬개인가 뭐 그런게 있었지. 단장의 미아리 꼬개. 철사줄로 꽁꽁 묶고. 나나나나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단장의 미아리 꼬개 아냐.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좀 다른 의미로 했다가. 네. 그 미아리 다 정리되지 않았나? 싹 밀었지? 정리는 됐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19세 미만 출입 불가 그러면서 적혀있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한 것이네. 그래? 그 동네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다. 그럼 어디 주로? 영등포 이런 데 가시네? 아니에요. 저는 주로 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로. 근데 자질이 저기 야동리 이장님들은 안 바꾸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역시 일본보다 우리나라 민족이 좀 더 호방하다. 아. 개방적이고. 개방적이고. 뭐 어때? 우리 동네 이름이 자질이야. 뭐 어때? 자질이야.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좀 호방하다.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하다. 낱짝이 두껍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리고 헨타이와 스케비하면은 이제 세트로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죠. 뭐 치안을 뜻하는 치칸이나 변질자라고 헨시츠샤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헨시츠샤. 네. 이것도 이제 성범죄자나 스토커, 수상한 사람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제가 굳이 단어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친근해서? 아니. 검색어라서. 아. 검색어라서. 네. 한자어로 어리석을치 한수한을 씁니다. 치안은 그냥 우리 한자랑 똑같잖아요. 네. 네. 똑같아요. 치안이 검색어 커버샷에 되게 많죠. 네. 참고로 침입자 시리즈가 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퀄리티가 아니라 촬영이나 배우들, 연기 이런 퀄리티를 떠나서 침입자 시리즈는 자연광을 써요. 아. 조명이 자연광이야. 근데 내가 영화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자연광을 쓸 수는 없대. 그러면 자연광처럼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조명 시설을 하는 거래.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여자가 쌩얼 같은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쌩얼 메이크업이라는 게. 메이크업을 하되 쌩얼처럼 보이는. 네. 네. 그런데 되게 자연스럽고 이쁜. 네. 네. 그거 있잖아. 네. 네. 그거처럼 영화하는 사람한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진짜 자연광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광처럼 보이는 되게 조명 테크닉이다. 그런데 이 침입자 시리즈가 자연광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더 리얼해. 작살이야. 그런데 자연광이 환하잖아. 여기 위에다가 이제 모자이크를 덧붙이니까 모자이크도 왠지 좀 노모같이 느껴지고 되게 좋아. 자. 여러모로 좋아. 침입자. 이것도 검색어에 걸릴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민호루상이 그런 얘기를 했죠. 헨타이와 스케베가 나올 때마다 항상 세트로 나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쭉 소개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단어죠? 헨타이와 스케베가 언급이 되면 반드시 따라 붙는 단어. 민호루.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나간지. 오늘 첫 코너였는데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시작해보는 코너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근데 일본어 교육방송이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그렇죠. 일본어 교육방송이야. 네. 그렇구나. 굳이 일본어 교육방송인데 일본어 교육방송스러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코너인 것 같아요. 되게 고품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계속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나간지 헨타이와 스케베의 차이였습니다. 박수. 그리고 곧나간지 하나만으로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좀 뭐랄까? 조금 조금 다 좋은데 좀 짧다 할까? 그래서 이제 느린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본어 사연을 설명해드리는 코너를 하나 또 준비해봤거든요. 아이디어 좋아. 그렇죠? 아이디어 좋아.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청취자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그런 걸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거나 이러면 그걸 받아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코너가 재미있어요. 그거 코너 이름을 뭘로 줄까? 뭐라지? 이거 어때? 이거 티라미스? 아 케이크. 케이크. 되게 저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티라미스가 마침부터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구나. 왜 벙커에서 티라미스 안 팔지? 지금 빨리 팔라고 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인데 티라미스랑 코너 괜찮을 것 같아. 코너랑. 티라미스 뜻이 뭔데요? 뜻은? 뜻은? 티라 티라 티라. 이렇게 틱틱거려. 모르겠어. 아무튼 뭐라고 예전에 내가 한 거 떠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티라미스랑 코너 어때요? 코너 이름을 어떻게 생각해요? 마사오님이랑 되게 어울려요. 아 어울려요? 오 진짜? 달달한 그런 느낌인가? 그래. 좋았어. 새로운 코너. 새로운 코너 티라미스. 곧 나간지 이어서 새로운 코너 티라미스. 한번 진행해보죠. 새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코너가 나왔는데 어떻게들 알고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드리민들이 어떻게들 알고 귀신같이 알고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질문이 왔나 봐요. 몇 개? 네. 몇 개 왔었는데요. 소요해 주십시오. 왓다시 키나즈케이토 모시마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사마와 도노의 차이를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즈니스 문서 같은 경우 이름에는 사마를 쓰고 직함에는 도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극의 경우 보면 사마는 가신이나 군주 가족들에게 도노는 동연배나 아랫사람, 꽤 높은 사람 군주레벨 제외에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우구스토스 투스 78님이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티라미스라는 새 코너를 지금 만들었어. 그런데 처음 방송을 해보니 그냥 날로 먹는 거야. 니린이가 A 니린이가 질문을 하고 B 니린이가 답변을 해. 그걸 읽어주는 게 끝이야. 저희가 만약에 답변을 안 다셨으면 제가 준비해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시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고마울 뿐이지.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약간 추가 드리자면 도노 같은 경우 원래 기족의 저택을 일컫는 말인데 왕국하게 그 저택에 살고 있는 기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사무라이 시대 때는 군주를 도노라고 했었거든요. 일본 전국시대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도노까타? 네. 맞아요. 도노까타가 이제 그런 귀한 사람한테 쓰는 단어. 마일로드 이런 뉘앙스? 도노까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제 되게 높여 부르는 그 서방님 이렇게 하듯? 네네. 그게 계속 내려와서 이제 도노까타라는 표현이 계속 쓰이게 된 거고 야야. 서방님은 아니지. 아니에요. 서방님 같은 뉘앙스는 높임말이라기보다는 콧소리라서 서방님 이래야 되는 거고 아우구스 머시기 칠팔림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의 닉을 자기 딴에는 되게 생각해서 성 있게 지었을 텐데 그거 몇 글자 읽어준 게 귀찮다고 아우구스 머시기라고 하면 되겠니? 아 마사오님이 할 말인가 그게? 비슷하지만 둘 중 하나는 제대로 해야지. 하여튼 이제 사마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이는 존칭이고 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년배나 자기 아랫사람한테 쓰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도노는 군주에게 했던 그 표현이고 되게 실제로는 되게 귀한 사람한테만 붙이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자기의 아랫사람을 존중해주는 예산 높임? 네 네. 그런 의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본 관공서 서류에 예전에 시민들 이름에 도노라는 존칭을 붙였는데 시민들이 시민들 니들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해서 도노를 붙이냐라는 항의가 들어와서 지금 일본 관공서 서류는 전부 다 사마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에는 예전에 씨를 썼다가 요새 님을 쓰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우리나라에서도 씨는 약간 좀 동년배나 아랫사람한테 쓰는 거니까 어이 아저씨 아 이 씨는 아니구나 참 그 아저씨는 아니에요. 아가씨 아저씨는 아니에요. 형씨 김씨 김씨 최씨 아무튼 우리 저 누구 질문 닉이 왔다시 킹 아줌마께 톰 오시마스 됐죠? 네네 됐습니다. 이거 하나인가요? 아니요 반도흥녀님이 또 질문 주신 게 있어요. 흑 흑 흔 흔하다 할 때 흔요 반도흔요 니린이들 공부하라고 올려주신 사진 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텔레그램에 저희가 올린 그림 중에 아 여러분 잠깐만 그거 좀 가입 좀 해. 텔레그램 채널요? 텔레그램 채널 그거 보면 너무 조금이야 숫자가 그럼 1480명밖에 안 돼. 많은 거 아닌가? 14800명도 작을 판에 1480명이면 이거 어따 쓰니? 야 이거 뭐 한 10만원씩 걷어봤자 네. 얼마야? 잠깐만 지금 무슨 다단계 할 생각을 한겨레 정치 그 텔레그램 정치뉴스 업데이트 되는 텔레그램에 있는 사람들이 548명인데 한겨레잖아 한겨레 무시받아 한겨레 따위 아 그런거다 1480명한테 만원만 거두면 얼마니? 1480만원 1480만원밖에 안 되잖아. 뒤에 만원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똑똑한데? 그러면 10만원씩 거두면 1억 4천 8백만원이네? 네. 그럼 어디다 코에 붙이니? 100만원씩 거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 14800명 정도는 해야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가 어디쯤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달라. 우리가 좀 옥장판 좀 팔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1480명 갖고 뭐해. 그러니까 우리 니린이들 텔레그램을 까세요. 텔레그램을 깔고 검색창에 아부나이를 검색을 하면 그 채널에 들어와서 가입을 하세요. 그 주소 알려주세요. 몰라요. 아부나이 키즈거든요. 아 아부나이 키즈. 네. 불러주세요 철자. 또. A B 아이씨 KIDS 아 진짜 제가 되게 대단한 걸 시킨 것 같은 느낌인데 가입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올린 사진 중에 이제 좀 일방적이지. 네. 미야자키 마사오 아 미야자키 하여오구나. 일본에 나름 거장인데 좀 욕되게 해서 죄송하네. 죄송합니다. 미야자키 하여오 작품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리유오 찌깍데 아이타이 탁구 나루 이토라 수킨 나이토라는 이제 글이 있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리유오 찌깍데 이유를 만들어서 찌깍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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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다. 리유오 찌깍데 이유를 만들어서 아이타이 탁구 나루 만나고 싶은 쉽게 되는 왜 질문했는지 알 것 같죠 되는 것이 스키나 히토 좋은 사람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쉽게 만드는 것이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혹시 텔레그램에 올라온 그 이미지 안 보셨나요? 모르겠어 나는 텔레그램을 안 보기 때문에 그게 글이 이런 사람은 그냥 지인이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먼저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사기꾼 어떤 사람은 들춰먹으러 그런 부정적인 건 없었는데 어쨌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쉽게 만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 부분에서 중간에 방금 마사온 님이 해석하는데 어버어버한 탁구가 아이타쿠나루 하면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만나고 싶게 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네 근데 아이타쿠나루가 아니라 아이타이타쿠니까 이게 좀 걸린다 이 말이지 반도흔녀님은 반도흔녀님은 네네 아이 맞나 그게 맞지 아이타이가 보고 싶은 것이고 나루노가 하는 것 여기까지 아우가 만날 회자를 써서 만나다 에요 아우 보다 만나다 네 근데 아이타이 하면 아우에서 우자 떨어지고 이타이 하면 아이타이 하면 만나고 싶다죠 네 뭐뭐 따이 하면 뭐뭐 하고 싶다가 되니까 근데 아이타쿠 하면 쉽고 쉽게 그리고 우리 떼형 배웠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이형용사 예전에 했어 씨앗 니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 씨진 뭐인가 했다고 그런데 어쨌거나 뭐뭐 쉽고 뭐뭐 쉽게 떼형으로 바꾸는데 이 타이도 타이에서 이가 빠지고 쿠 타쿠 이영형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이 하면 춥죠 춥다 사무이는 춥다 사무쿠나루 춥게 되다 추워지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나루 앞에 쿠를 붙이는데 그런데 왜 타이와 타쿠를 둘 다 같이 썼냐 이 얘기지 타쿠가 왜 붙었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이가 빠져야지 아이타쿠 나루가 말이 되는데 아이타이타쿠니까 네네 그래서 타이가 쓸데없이 앞에 왜 붙었냐 이 문제죠 아 근데 이분 이분은 이제 타쿠가 왜 붙었냐고 지금 물어보셔서 아 이분은 이 양반은 반도헌 여님은 이 부분에서 타쿠가 어떤 건지 몰라서요 아이타이가 보고 싶은 이고 나루노가 뭐뭐 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타쿠는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이타이나루노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아이타쿠나루예요 나루 앞에 타이가 아니라 타쿠가 맞아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아이타이타쿠나루 했으니까 타쿠가 어떤 건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아이타이는 보고 싶은이 아니라 보고 싶다예요 아이타이 하면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아이타쿠나루 하면 뭐뭐 타쿠나루는 뭐뭐 하고 싶어졌다 라는 거니까 뭐뭐 하고 싶어지다 라는 거니까 뭐뭐 하게 되다 라는 거니까 아이타쿠나루 하면 만나고 싶어지다 에요 그런데 나루노 아이타쿠나루노 하면 만나고 싶어지는 것 시어야 되는데 왜 아이타이타쿠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저 반도훈여님 그런데 왜냐 왜일까요 일본어에서 오는 인간 뉘앙스 차이인데요 은근함 그렇죠 일본어 문학의 약간 특징이라고 봐야 되나 라고 시어야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날로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타쿠나루노 하면 만나고 싶어지는 것 인데 아이타이타쿠나루노 하면 만나고 싶게 하 만나고 싶게 만들어지는 만나고 싶 푼 거 시 파 택 개 십 팔 일본어 일본어 안에 일본어 안에 짜증 화가 몰라 짜증 이거 어떻게 설명해 어 이거는 죽돌이 아니 저기 나중에 어떤 새끼가 오면 그때 개가 잘 할 거야 뭐라고 뭐라고 설명을 할 때 그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휴아님 일본의 은근한 그 뉘앙스 네 표현이다 음 내놓고 민원체새께 감사합니다 날로 먹었지 자 티라미수 두 번째 했는데 네 아까 처음에 한 게 뭐였지 전 거 이제 사마와 도로에 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타쿠나루노 해야 되는데 아이타이타쿠나루노 는 뭐냐 우리 슈아님은 자 이제 끝인가요 그리고 슈아님이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모르는 음 arises 도로에 엄맛 슈아님은 이 differential 이슈 닐또 야타이오 그리고 하이타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